다시 올 수 없는 날이었고 나도 그 추억으로 정말 살았니? 추억으로 사는 거지, 그래. 언제 가장 많이 언니가 생각이 나냐면 송가인 씨가 단장의 미아리 꼬개는 단장의 미아리 꼬개는 단장의 미아리 꼬개는 단장의 미아리 꼬개는 내 생각이 났지? 언니가 나랑 술 먹고 노래 부르러 가면 혜란아, 엄마 생각난다. 그러면 내가 그 노래를 이렇게 눌러줬잖아. 아, 그래. 희노애락을 다 안 온구나, 이 동생이. 홍진이 언니가 엄마 보고 싶을 때 틀어줬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감정을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노래를 연습을 해봤어. 이 노래를 나한테 들려주려고 어머, 어머, 진짜. 오늘 두 분에게 오늘 진짜 인생의 큰 부자 같아. 진정한 어떤 우정과 친구가 있다는 게. 하나님의 눈을 땡겨져서 이걸... 흠흠흠흠 너로.... 너로... 그래... 흐르렁아 잘해. 흐르렁아 잘해. 아 미치겠다. 몇 년 만이야? 그러게 10년도 넘게 네가 이 노래 해준다 나한테. 이 아래 이 멀고개 이미 떠난 이 멀고개 화양연기 아뜩한 그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이란 당신이란 철사 철없어 꿈꿈기채 의도라고 두드라고 맨발로 절며절며 글러가시오게 한 마리 아리 고개 한 마리 아리 고개 한 마리 아리 고개 아 좋다. 언니. 내 미안해. 나도 너한테 따뜻한 언니가 못돼준 거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. 같이 늙어가자. 늙어가야죠. 어차피 늙어가는 세월이니까. 가자. 찹찹찹찹찹찹